자, 이번 시간에는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t이라고 하는 것은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Git이 워낙에 성공했기 때문에 버전관리 시스템 하면 오늘날은 거의 Git을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버전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버전관리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한 번에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개선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런 개선들, 또 그런 변경사항들을 기록해서 과거의 어떤 상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태로 현재의 상태를 돌리거나 또는 이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그 소스 코드를 백업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의 프로그래머들이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바로 이러한 중요한 작업들,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는 중추화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Git입니다. 그런데 Git은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맥에서도 쓸 수 있고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운영체제에 종속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수업에서 Git을 이렇게 슬쩍 끼워놓은 이유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명령어의 빈도스를 조사해보니까 이 Git이 아주 많은 경우에 물론 다 프로그래머였어요. 1등 아니면 2등이 Git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Git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Git이 무언지를 알고 있는 것 또는 Git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업에 제가 한번 Git 수업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면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는 Git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소스코드를 온라인상에 등록, 업로드시켜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오픈소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의 말하자면 그 아지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itHub이라는 사이트는 어떤 특정 회사의 사이트지만 이 프로그래머들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공공재화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자연스럽게 현대사회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또 GitHub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사용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나를 사례로 해서 어떻게 GitHub과 Git이 관계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 이 페이지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픈소스인 리액트라고 하는 오픈소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오픈소스의 홈페이지들은 열의 아홉,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GitHub라고 적혀있는 밑으로 내려가 봐도 이런데 또 GitHub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주소는 GitHub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리고 페이스북 리액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리액트라는 오픈소스의 소스코드가 온라인상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저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이 파일을 여러분이 자신의 리눅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Git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GitHub에 있는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소스의 프로젝트 페이지를 가보면 클론화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 보시면 이렇게 URL이 나오는데요. 자 이 URL은 바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코드에 대한 주소입니다. 자 이 주소는 자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 대한 주소와는 좀 다릅니다. 이 주소는 이 주소는 이 온라인 웹 페이지로 들어오는 주소이고 여기 있는 이 주소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코드의 주소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GitHub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받아서 설치라기보다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Git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리눅스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요런 화면이 뜬다 예 그러면 이미 Git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리눅스에 맞는 배포판 아니 패키지 매니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븐툴을 쓰고 있기 때문에 apt-gas을 쓰면 됩니다. Git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it이 워낙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it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다라고 치면 어 아까 보셨던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Git 그리고 clone 그리고 이 주소를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주소에 해당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어 클론 복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복제를 하게 되면 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파일뿐만 아니라 저 프로젝트가 어 지금까지 버전을 거듭해오면서 변천되어 왔던 모든 변화들을 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클론하는 겁니다. 복제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칸 띄우고 react underbar sic 하고 엔터를 치면 react underbar sic라는 디렉토리에 이 주소가 가리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요거 100%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죠.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일단 첫 번째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리고 그 파일의 변천상까지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우리 수업은 Git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이 아니라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빈도수로 등장할만한 도구인 Git을 살짝 알아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 현재 디렉토리에서 ls-l을 해보면 제가 아까 지정했던 디렉토리 react underbar sic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ls-l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액트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모든 소스 코드가 여기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클로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Git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GitClone이라고 하는 이 기능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라서 자신이 만드는 프로젝트의 코드를 버전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걸 배우셔야죠. 그건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세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